이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지금 고난주간 한 주일 고난주간인데 우리 삶이 예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도 다 할 것이요. 그리고 예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부활할 수 있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제목으로 오늘 우리는 같이 은대 받고자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 우리들도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석가모니를 믿고 죽은 공자를 믿고 죽은 마음의 뜻을 믿고 죽은 조상까지 이들은 믿고 성기며 귀신들을 성기는 줄 자기들은 모르고 죄물과 시간과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며 성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에 빠진 사람은 자기 목숨을 헛된 데 바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한길같이 돈을 최고의 신으로 받들고 성깁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각종 사건, 사고, 이혼은 물론이고 심지어 상속금, 보험금을 노리고 부모, 남편, 아내, 자식까지 살인하는 일이 뉴스를 통하여 우리들이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우연히 한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두 여자가 이야기하는데 네가 그렇게 사느냐 이혼하면 위자료 받고 그래가지고 네가 편안히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여자가 너는 이혼 세 번 해가지고 얼마나 벌었나 하니까 나는 부자가 됐잖냐 참 들어보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 우연히 지나가다 듣고 야 이 사람들이 돈 벌여야 하려고 이혼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 세상에 돈을 위해서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죽은 자들을 믿고 자기 몸까지 희생해도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죄를 용서 받을 일은 절탐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과 점점 멀어지면 멀어졌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 구원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고자 한다고 믿어질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믿는지 내가 방법을 찾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그냥 우리는 지나가며 하는 말 같지만 이 말을 듣고 주님의 뺀 백성들은 마음에 찔려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듣는 사람들은 그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복음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저놈 지옥 갈림이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을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우리가 모르니까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해서부터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에 나와서 언제 복음을 받고 언제 믿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깡패 소골에서도 복음을 듣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사형수가 되어서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지언정 그 사람을 저주하고 악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도 같은 우리의 주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산자를 죽은 자가한테서 찾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생활한 제자들이 생전에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 곧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무덤에 쫓아가서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자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로 갔으면 예수님을 만났을 건데 무덤에 가서 차전이 없지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우리가 처음 만난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믿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자리에 우리는 기억나실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근 10년 이상을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면서 허롱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참으로 나도 모르게 할양 없는 눈물로 끝도 없는 눈물 이유도 없는 눈물 아무 생각도 없는데 눈물만 나는 눈물 참 희한합니다. 정말로 아무 생각도 없는데 눈물만 나는 거예요. 자꾸 무슨 슬픈 일이 있어 눈물 나든지 기쁨이 있어 눈물 나야 되는데 언제부턴가는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늙은 사람 봐도 눈물 나고 젊은 사람 봐도 눈물 나고 어린이 봐도 눈물 나고 교회 십자가 봐도 눈물 나고 큰 건물 봐도 빌딩 봐도 눈물 나고 그 다 왜 눈물 나는 거 눈물 흘리면서 생각하면 아 저 어린이도 예수 믿어야 될 건데 저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나 죽을 걱정까지 다 하고 그러면 눈물 흘리고 말이에요. 늙은 사람 보면 저렇게 늙어 이제 예수 안 믿고 가시면 어떻게 하나 괜히 슬퍼서 눈물이 나고 교회 보면은 저 교회가 많은 구원을 받아 구원을 이루어야 될 건데 하고 눈물 나고 빌딩 보면 저 빌딩 주인도 예수 믿어야 될 건데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든데 하고 눈물 나고 뭐 그냥 뭐 눈물만 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는 내가 믿는 줄 알지만은 실제로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길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사면에다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가 베드라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 왜 산 사람을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자신이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왜 믿지 않느냐 또 예수님은 요나를 비유로 하여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는 밤낮 3일을 땅 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예언해 주셨는데도 왜 믿지 않았느냐 그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또 만찬석상에서 자신을 배신할 가론 유다를 지적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6월절이 됐으니 가서 무슨 물건을 사라 안그러면 뭐 준비하라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라 가는 줄 알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반드시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므로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모습을 가지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을까요 지금이나 당시나 부활하신 예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비유로 생각했지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고 엉뚱하게 영적으로만 해석해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같이 부활을 부정해서 되겠습니까? 왜 무덤에서 찾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을 몰라서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시선받아 거룩한 자가 된 사람은 죽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잠잔다고 했습니다. 나사로를 잠잔다고 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자면 자지 죽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자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사 문제는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구세주로 오신 것을 몰라서 저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게 되었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과 연합한 몸이 되었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살게 되었으며 결국은 예수님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가 어딘지도 모르는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우활이 없는 신앙은 거짓이오 속임수입니다. 오늘날에는 대한민국에 많은 예수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180명이 넘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나 500명이 넘는다고 하며 거기 다른 사람이 얼마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적게 잡아서 한 300명 잡았다 해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불교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선님들을 배출하고 있습니까? 무당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무당들을 배출하고 있습니까? 거기 있다는 식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하나님 보실 때는 범죄의 소굴입니다. 순 사기꾼만 찾아서 수사하던 검사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 인구의 한 10% 이상은 사기쳐 가지고 묻고 사는 사람들이다. 사기꾼 한 사람이 그 식솔들까지 사기쳐가 미기고 있다는 것. 너무나 많아 가지고 자기는 말도 다 알 수 없대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다 아는 사람이래요. 사기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 알았다 하고 그냥 돈 빌려주고 하지 말고 돈 빌려줄 때는 반드시 다른 거는 말 안 하더라도 언제 갚겠다는 말만 한 장만 받으래요. 그냥 뭐 얼마 빌려줬다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언제 갚겠다는 말 하나 거기에라도 딱 받아놓으래요. 그 말 하나 있어도 내가 빌려줬다는 게 확정이 되고 빌려줄 액수는 은행에 가면 다 나오니까 그건 다 정면이 된다는 거예요. 그 종이 한 장 내가 빌려줬다는 그 종이 한 장 없어가지고 소상관리가 지고 폐가 망신하고 빌려주고 바보되고 이래 된대요. 뭐 하나 받아놓아요. 빌려줬다는 말 빌렸다는 거 사인 하나만 받아냈고 몇 잔 안 되는 거 그거 하나만 받아놓으면 소상에 이길 수 있고 받을 수 있다고 너무 사기꾼이 많아서 자기가 이것을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활시킨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이와 같은 데 빠지지도 않고 또한 이런 짓을 하지 않을 줄 압니다. 로마서 6장에 잘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분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하나님 그분을 부활시킨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우리도 살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들을 봅니다. 부모를 괴롭히던 당자가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사례들도 우리는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은데 나는 왜 계속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버리운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엄청난 부활의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 자신이 이제부터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부활의 정인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